하나, 둘, 셋, 고고 아일리원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MC는 바로 저 나유입니다. 리더 나유! 네 여러분 우리 저번에 같이 방송했었잖아요. 고고 아일리원. 맞아요. 기억에 남는 재밌었던 게임이나 뭔가 다들 어떠셨는지? 아 있어요. 뭐예요? 저희가 뭐지? 노래에 맞추는 거 했잖아요. 그때 엄청 열심히 맞추고 뭔가 팀으로 나눴잖아요. 그때 제가 춤을 열심히 쪘는데 나유 성공! 해가지고 저 바닥에 눌렀잖아요. 나유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진짜 웃겼어. 키저링. 키저링. 저 그때 엄청 열심히 춤췄어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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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었어. 아 진짜 멋있었어요. 고! 알리원! 자 여러분 다들 혹시 런닝맨 아시나요? 네! 꼭 꼭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. 양세찬 게임 아세요? 네! 아 알아요. 그럼 설명해주세요. 아 이거요. 이거요. 각자 모자를 이제 두 개를 주실 거예요. 그럼 모자를 쓰고 거기에 인물이 써있는 모자를 서로 쓰고 각자 질문을 하고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팀은 이렇게 세 명 나눠 있는 대로 앉아 있는 세 명. 세 명 이렇게 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하고 게임은 두 명씩 총 세 번을 진행을 할 거예요. 앨범은 나유랑 할 거고요. 리리는 로나랑 할 거고요. 아 싫네요. 저..저.. 잠시만요. 저 로나랑 한 거. 왜! 왜! 로나랑 너무 힘들어요. 왜! 왜!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벌칙은 정말 정말 어마무시합니다. 그래서 아주 긴장 바짝하고 정신 똑디 차리고 해야 돼요. 아니 아니 안 그래도 저기 지금 제자친인분들 만들고 있어요. 자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? 와우! 알아 하나 준비 시작! 시작! 이 사람은 여자야? 아니야. 뭐 하는 직업이야? 어..약간.. 음.. 뭐라고 해야 되나.. 도와주는..거. 도와주는 직업이야. 맞지 맞지. 도와주는 직업이야? 질문을 잘못됐어. 우리 처음으로 봐줘. 다음 갈게. 아 근데.. 질문을 잘해. 하나 언니 질문 잘해. 일단 남자고 사람인 것 같아. 그리고.. 사람이라고 다.. 음.. 얘는 실제로.. 이해라고 했어. 실제로 뭐지? 실제로 있어? 아니면 그런 캐릭터나 그런 거야? 있어. 아 진짜 있어. 근데 캐릭터도 원래 있는 거야. 같은 거 온 거야. 뭐야? 알아요.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야? 내가 살면서 봤어? 실제로 만났어? 어 실제로 있긴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.. 애매한데? 어 약간 애매한 느낌이야. 이 사람 무슨 색깔이야? 살..살구색인데 조금.. 조금.. 요즘에 날씨가 여름이라 조금 까만 살구색? 유 배러 스톱! 유 배러 스톱! 끼지 않을까.. 어? 근데 여자.. 여자.. 여자 아니.. 아니.. 왜 했는데? 아 까만한 사람! 나였어! 나.. 여자인지 까만 사람! 뮤비 찍고 까매줬잖아. 알아 알아. 오케이. 아 일단 정리를 해보자. 나는 도와.. 누군가.. 어 나 까먹었어. 다.. 도와주는 사람이고 남자야. 근데 캐릭터인데 사람이야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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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가? 엄청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가 엄청 나이 들지도 않은.. 그게 젊은 남자체는.. 아 잘했어.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나이. 마이탐! 젊은 남자. 이거 완전 확실하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? 해봐요. 대표님이요. 아.. 아.. 모르겠어 이제 진짜.. 시그니처 포즈가 뭐야? 하기 싫어. 빅블데야지. 스파이더맨? 언니! 언니 안 하셨어? 100점! 100점! 선배님! 사랑합니다. 죄송합니다. 선배님 얘가 얘라고 했어요. 몰랐어요 네 들어오시고 다음 멤버는 이제 리리카 로나입니다 시작! 로봇도 해 오케이 몇 글자야? 아멘 네 글자 캐릭터의 사람이야 지금 미안하네 진짜 진짜 애매해 인정하지 뭐가 더 가까워 가까운 거 아니 둘 다 있어 넘만 하면 둘 다 있어 나비스 다음은 뭐? 남자야 여자야? 뭐이? 이 게임은 거의 제일 많이 둘 다 있어 뭐야 이 사람이 둘 다 있어요? 둘 다 있어 뭔데요 그럼 뭐예요? 둘 다 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예요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약간 약간 잠깐 잠깐 나와 아니 이거 선배 없는 거 더 어렵지 않아 뭐? 캐릭터야? 아니면 실제 생활이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야? 이거 어려운데? 진짜? 실제로 계실 수도 있고 믿은 사람은 믿고 있을 것 같아 니 단어 내가 알아? 오케이 네가 물어봐 지진아 정말 모를 수도 있어 일단 얘 몰랐어 지금 아! 정답! 이거야? 정답! 밀카! 센터클로스 넌 언니 봐봐, 봐봐, 봐봐 너 하나도 몰라 이건 누군데요? 모르겠다! 아무것도 몰라 아니야! 이건 누구? 이거 이거 이렇게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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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밴파이어? 밴파이어랑 비슷한 사람 느라큘로 아니요, 이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거 맞출 수 없어요 어? 뭐야! 자 이제 마지막 게임은 저랑 엘바입니다. 왜 왜 다 웃어요? 그러니까 왜 웃어 다? 어.. 남자 여자요. 아 여자. 여자요. 남자야 여자예요? 여자요. 여자. 여자요. 뭐 왜 찍고 싶어? 너무 귀여운데. 현실 아니면 캐릭터예요? 현실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캐릭터화도 해요 확실히 많은 사람이에요 확실히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캐릭터에서 또 나와요 캐릭터로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 직업은 뭐예요? 우리처럼 카메라 앞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나온대요 카메라 앞에서 나와요? 무슨 직업이냐고요? 카메라 앞에서 나오는 직업이에요 아니요 연예인이구나 일단 오케이 질문하세요 저는 물어봐 똑같은 거 무슨 직업이에요? 카메라 앞에서 일하는 직업이에요 잘 맞은데요? 우리 거 같은데 오 가수예요? 무슨 맞선이에요 여기? 무슨 맞선이에요? 가수예요? 가수예요 오케이 가수예요? 가수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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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 곡에 춤 같은 거 있어요? 가수예요 인면 안추역이에요 있어요 이때 잘못 질문했다 아! 좋아요 에바예요 오 오 봐봐 왜 다 웃는지 알게 되네요 아 죄송한데 내가 바보 생겼나? 지금 여기 3대 0이잖아 지금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역전의 기회를 드릴게요 이쪽에서는 로나 나오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알아 나올게요 알아요 준비 시작 여자 남자? 나이가 뭐야? 약간 늘지 않아 젊어? 남자 그룹이야? 아니면 솔로야? 솔로야 응 질문이 젊은 여자 젊은 여자 하는 직업이 뭐야? 주로 어디서 일해? 카메라 앞에서 시그니처 포즈 많잖아 좀 그러게 정답 PSI 싸이 싸이 정답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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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제 게임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다들 재밌으셨나요? 재밌었어요 뭔가 우리끼리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가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로나씨께서 역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었어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? 아니요? 오늘의 벌칙은 굉장히 어마무시하다고 말씀드렸죠?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자 오늘의 진 팀 나와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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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눈부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벌칙은 바로 복불복 게임입니다 뭐요? 앞에 컵 지금 PD님들께서 앞에 컵을 세 개를 들고 계세요 그러면은 두 개에는 아주 달콤한 음료가 들어있고 하나는 아주 짠 소금물입니다 아 근데 일단 소금물이 많이 당첨되신 분은 이 방송이 끝나는데로 SNS에 고고 아일리원 6행시를 업로드해드릴 겁니다 마시세요 시작 한번 먹고 싶어 딱 딱 앞에ício 다 보세요 음 잘 됐네 너잖아 엘바 많이 마셔 너잖아 엘바야 언니야 얘야! 이윤지야! 저 너무 속이해! 한 번만! 왜 맞아? 궁금해! 아니 왜 궁금해? 자 여러분! 얼마나 넣으셨어요? 얼마나 넣으셨어요? 아라! 아라씨! 이렇게 저희의 벌칙은 오늘 아라가 당첨되었습니다! 너무너무 오늘 촬영도 재미있었고 다음 고고아일리온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! 고고아일리온! 안녕! 안녕! 죄송합니다 선배님! 뭐야?